자, 오늘 해볼 게임은요 리틀 라이트메어 DLC 두번째 DLC 숨겨진 길이라는 게임입니다 리틀 라이트메어의 본편 챕터를 다 마치고 DLC 1편 다 끝났었고요 2편 이제 할 거예요 네, 할 겁니다 어? 채팅도 안 나오고 있었네 그러고 보니까 그냥 합시다 채팅 없이 합시다 채팅... 아이 참... 자, 어떤 게임인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게임입니다 근데 왠지 게임을 하다가 막 멘붕이 올 것 같은 이런 느낌적인 느낌 네 막 잘 안되고 왠지 막 꼬깔 모자랑 왠지 막 계속 아웅다웅 하고 서로 투닥투닥 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음... 저만의 착각이길 바람이 흔쇼 눈에 안약 좀 내야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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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난번이랑 이어지는 건가? 디일씨는 그 그 그 이 남자애가 하죠 본편에서는 그 노란 우비 입은 아이가 하고 뭐지? 진짜 나 진짜 처음 하는 것 같애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여기서 내가 뭐랬지? 여기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흐흐흐흐 이리와! 어? 문 닫고 아예 가버렸네 방송과 관계없는 채팅 자제해 줄 수 있구요 뭔가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건 음 저도 접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기에는 좀 그래요 어? 어? 저기있다! 다 도망갔어 이리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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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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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너 이리와 한번 더 올려줄게 오빠가 올려줄게 이리와 으이쌰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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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어 잡어 아이 잡아야지 잡아야지 오빠가 던져줄게 잡아 잘했어 잘했어 아주 잘했어 그러고 있어 어휴 잘했어 잘했어 어휴 오이구 따라왔어요 아주 잘했어요 이리와 이리와 야야야야 꽃가리 하나 있었는데 여기 어디 숨었니? 꽃가리 어? 방금 한 마리 있었는데 도망갔나? 도망갔니? 일단 이거 밀자 힘! 힘! 가자 이리와 컴온 컴온 어둡지 오빠가 불을 비춰줄게 따라와 따라와 이리와 어? 이거 어떻게 했더라? 하하 그거 그렇지 그거지 그건진 알겠는데 잡을 수 있니? 니가 이거? 어 저거 꽃가리 구해야되는데 니가 못 잡잖아 그치? 저걸 어떻게 내렸더라? 아아 일단 아아 여기 한 명 있지? 아 이거 아닌가 보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리와 이리와 안아줄게 여긴가? 올라가는데가 아닌가? 쟤가 어떻게 구하지? 저 꼴을 내가 너네를 던져서 던져서 했든가? 아닌데 진짜 내가 한 방송이라도 보고 올걸 어떻게 진짜 유독 기억에 안 날 수가 있지? 뭐지? 여기가 맞냐? 아니지 그냥 미는 건가? 이리와봐 이.. 에엑 하나 해서 이.. 闇 예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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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밀어 둘이 밀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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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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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아주 너네 잘하고 있어 지금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이리와 이리와 안아줄게 따라와 이리와 이제 이거 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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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리와 반성애 하지말고 부끄러워 넌 내가 신참이니까 데려가줄게 따라와 자 밀자 자 으 으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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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좋아요 좋아요 아이 잘했죠요 아이 잘했죠요 아이 잘했죠요 가자 빨리와 왜 안와 아아 계단 못오르니 따라와 따라와 아아 호잇 짜 짜 흠 짜 에잉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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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일 안아주고 부어 알았어 알았어 그거 알았는데 거잖아 석탄 왔어요 부부 친구들 어디 갔어 하악니발리 하악니발리 왜그래 따라와 따라와 나중에 그러면 어? 내가 읽을 때 한니발림 단편소설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내가 항니발림 단편소설 이렇게 읽어야 되지 항니발림 단편소설 이름이 이상하잖아 한니발림이 닉네임을 항니발리로 바꿔와 가지고 됐다 이제 여기로 올라가면 됩니다 저게 무슨 의미가 있는거지? 우와 나 진짜 게임 처음 하는 것 같애 아니 게임이 어쩜 이렇게 신선할 수가 어떻게 해도 해도 처음과 똑같지? 어? 뭐야? 여기 넘어가 말어 넘어가 말어 넘어가 말어 넘어가 말어 잠깐만 일단 저기 올라가면 뭐가 있지? 여기 뭐가 있지? 여기 뭐가 있지? 여기 뭐 없고 얘들아 택배 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여기 그냥 오우 이거 봐 여기 그냥 이렇게 해서 내려갔던 것 같은데 그쵸? 아 아까 거기 내려갔다 왔어야 되나? 또 갈 일이 있겠지 뭐 간다 흑흑 reper니 vie cowork 조심조심조심 조심조심 GUURρεί 휙 조심조심 Journal früh Listen 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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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요 기다려 기다려 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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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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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얼마 없어여 시간이 얼마 없어여 시간이 얼마 없어여 마차 한 너댓 번 해본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죠? 흐이샤 짤랑짤랑 짤랑 짤랑 으쓱 으쓱 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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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쓱 으쓱 이리와 다 보이거든? 좋아 가자 여기잖아 그죠? 여기네 나 지금 와 누가 보면 나 되게 많이 갔었던 건 줄 알겠네 근데 여기 쬐끔 와놓고 지금 저 그랬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디로 가지? 나 그럼 그동안 얼마나 헤맸다는 소리야? 어? 요거를 사다리를 어떻게 내리지? 니가 혹시 사다리를 내릴 수 있겠니? 하하하하하하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못 올라가겠지? Neramat 어라라라라 야 아 domest 언니방 Dus 아다다다다다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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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난리 오오 이리와 어? 뭐야? 아 내려왔구나 그런 다음에 난 어디로 가 어 길이 있겠지 그렇지 좋아 아우 너무 잘한다 여기로 가면 뭐가 있지? 뭐 없네 아 여기 뭐 버튼이 있네요 아 이거구나 이상한 cctv 도대체 뭘 보여주고 싶은건지는 모르겠네 으윽 아하하하 이 말이야 야하 이렇게 내려오는거죠 자 이제 여기를 나가야 되는데 우리 둘이 뭐 할 수 있을까 우리 둘이 뭘 할 수 있을까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쿵 가지고는 안되겠지 저기를 어떻게 열었었지 연것도 기억이 안나네 연것도 기억이 안나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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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있어 구멍있어 오케이 오케이 그래와봐 찡겼잖아 갈게 내가 갈게 으이쌰 으이쌰 기다려 그래 이거 보세요 손잡이가 올라가 있잖아 일단 쟤를 잡아야지 흐이쌰 흐이쌰 으이쌰 어이쌰 이리와 하나 이거 켜자 하나 둘 셋 아 너무 멀다 다시 켜자 하나 둘 셋 됐어 기다려 기다려 다다다다다다다다 아 잠깐만 쟤까지 얻고나서 같이 갈라고 기다려 기다려 뭐야 왜 쭉 안가 너 왜 떨어지냐 기다리라니까 기다려 기다려 이리와 이놈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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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흥 흥 캠 잡았다 잡았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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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아 USP 먼저 올라가있어 친구 데려갈게 너 여기 숨은거 다 보이거든 꽃걸이 다 보이거든 으쌰 올라가있어 이제 뒤따라갈게 내려오지마 으쌰 가자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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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문열래 누가 문열래 니가 문 열어 하나 둘 으쌰 잘했어 으흐 반가워 얘들아 빨리 와 이제 우리 이거 밀고 가자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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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영치기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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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힘을 합치니까 오르막길도 문제가 없잖아 아주좋아 아주좋아 얘들아 이거 공포게임 맞아 근데 어 잠깐만 이리와봐 이리와봐 여기가 아닌거 같애 쩔으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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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빽빽빽 야 버티지마 맨 앞에 버티지마 너 버티는거 다 보이거든 이 놈이 시끼 버티고 있어 아이고 아이고야 여긴듯 여긴듯 흐잇 흐잇 짜아 고생했다 한 잔씩 그래 아이고 와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였습니다 와 근데 와 이거를 지금 우리 몇 분만 내왔죠 여기 이거를 지금 그때 몇 시간 동안 한 거야 아 진짜 못하게 못하는구나 원래 아까 그 긴팔 거기가 되게 무서웠었어요 그때 할 때는 이리 와 거기 숨어있는 거 다 보여 이리 오라고 이리 오라고 미는 척 하지 말고 따라와 어 잠깐만 얘들아 얘들아 밀자 밀자 미는 거다 보니까 딱 보니까 미는 거야 내가 맨 앞에서 믿게 하나 뜨 아이야 내가 민다고 간다 그래 옆에서 응원해 응원해 하나 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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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처음 한 거죠 오늘 간다 울트라 파워 럭셔리 온 아 좋아 와 우리 다시 시작하길 잘했네요 그죠 아 여기였어 아까 거기가 점프 한번 해볼까 우리 안 되나 뭐 안 되네 여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또 밀고 올 수 있나 이러고 못 오겠지 거들떠도 안 보네 거들떠도 안 봐 이놈 시끼들 이걸 어떻게 열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진짜 여기서 넘어갈 수 있네 안 되네 오호 온몸을 다 해서 반항하는데 여기를 문을 어떻게 밀 수 있나 이리 와봐 한번 밀어보자 야 밀어보자고 이리 와보라고 물선 장면은 계속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공포 게임이긴 한데 그렇게 공포적인 요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안 되네 도와주지도 않는 것 같고 진짜 여기서 하는 게 단가 반응이라도 있어야지 그 왓섭은 뭐야 그 왓섭은 무슨 왓섭이야 들어가세요 아 여기 뭐 있다 여기 뭐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구나 이거 어떻게 못하나 어떻게 안한 장면이 나오자마자 막히네 얘들아 우리 한번 힘을 합쳐보지 않을래 어 한번 다 같이 여기만 있지 말고 이리 와봐 이거 밀면 밀 거야? 같이 도와줄 거야? 버티는 거 아니지? 기다려 너 거기 기다려 친구들 다 데려올게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 기다려 넘어오지 마 여기 선 넘어오지 마 그래 잘했어 자 이리 와 이거 한번 같이 밀어보자 야 또 왜 안 와 아 구경하지 말고 너는 함께 해야 해 빨리 와 잡아 자 하나씩 gain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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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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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한 번 또 내려놓는거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어 힘들어 어 이게 한 갠가? 논다 하나 둘 셋 어떻게 됐을까? 아 망했죠? 아 갑자기 피곤하네 야 저 집 뭐하냐? 몰라 둘같이 밀지도 않고 혼자 뻘찌그리 하고 있었어 그니까 여기 뭘 떨어뜨리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넘어갈 수 없나? 여기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어? 아이 진짜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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